아마 어디서도 보신적이 없을거에요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트리플 연결체 어디 필이 왔어 이번 판은 엽기 빌드를 가야된다는 느낌이 한 번만 더 안하지만 한우물만 파는 거 있죠? 역광자포르시 갈까요? 갑시다 올인 광자포르시는 전혀 싫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판은 상대분이 광자포르시를 해주셨으니까 답가를 좀 불러드리죠 조그마한 선물을... 오! 상대도 광자포르시다! 이야 이거 상대 광자포르시거든요 원래 그냥 취소하고 막는게 훨씬 더 좋게 막을 수 있지만 좋아 원래는 그냥 막아주면 짧게 막을 수 있지만 난 그런거 없다 광자포르시에요 이거 아 아 엔 위례하게 갈걸 바로 관문 갔으면 제가 훨씬 위례하게 하는건데 이번 장애인 정신 인정 두판 연속 포토러시를 준비할 줄이야 이왕 옆기로 간거 완전 옆기로 갈까요? 이거 그냥 하나 치워주면 애들 나오겠죠 친구들 오 여기 잘나껴서 잘나오는구나 이번 판은 옆기로 갑시다 자 드러는 만남 트리플 이번 전략은 트리플렉서스입니다 이번 빌드는 이걸로 정했다 아마 어디서도 보신적이 없을거에요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트리플 연결체 왠지 필이 왔어 이번 판은 엽기 빌드를 가야된다는 느낌이 그 다음에 오늘 강자판하죠 아무도 모르게끔 아무도 모르게끔 자 이거죠 한개만 성공시킨다는건 아니고 두개 다 성공시킨다 다 성공시킨다 아 이거 상대플러버였네 봐도 이상할걸? 문령은 800원이 증발이 됐어요 800원이 그 800원에 출조가 궁금할텐데 이럴 땐 우구가 아니죠 가자 파수기 파수기 하나만 충분한거 아닌가요? 자 트리플 멀티 갑시다 이 친구가 포토러쉬를 해? 이 친구가 포토러쉬를 해? 빌드는 3,4점 옮겨야된다 싶으면 이렇게 딱 지어요 1파수기 3명결체 그 다음에 귀환이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환 태조에요 딱 귀환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환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어? 이거 아 걸렸어 어? 우간? 우간인데요? 아 또 걸렸어 아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아 이 자식 뭐야? 라고 생각하겠죠? 와 개양심 없어라고 생각할텐데 양심은 버린지 오래다 아 이거 내가 선빵 친거 같은데? 친구야 내가 선빵 치지 않았니? 양심 따윈 버린지 오래다 여기 선빵이 버린지 오래지 아이고 여기 선빵이 버린지 오래지 떼어 여기 앉아 여기가 있으면 안전해 여기는 살짝 떼다가 자 자 막았어요 상대도 정신없어요 여기는 사도 수비 아 아 가 갑자기 조용히 해주신 시청자분이 범인이라는데요? 리매치고 어 과연 범인이 여기 이 정도면은 이렇게 보내줘 어 관문 많이 썼네 일단은 어 오 아 근데 공업폭기가 너무 느린데 아 지지배터리 믿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숨어 숨어 일단은 하면서 어디로 올지 어? 다행히 정면으로 올대요? 로든스 가장 센 곳인데 이런 또라이는 처음이지? 이런 또라이는 처음일 거다 야 야 어 어고 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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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 야奋옿아encial 어 two twoinnen 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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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뭐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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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일단 1차 수비수 성공 이야 2차 수비수빈 1차 수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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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성공 수비수빈 수비수빈 총 3차 충격 수비수빈 수비수빈 등장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돼 친구야! 배터리 터지요! 터지요! 돼!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야 배터리 배터리! 05 버크 배터리! 05 배터리! 뛰어! UNDETSBILE! 냄비어! 뱀벼워! 후어어! 음~~ 오오, 오, 오, 와 오오오, 오, 아 음~~~ 가리빵 때 갓 찌르네 아유 아유 이게.. 이게 안 좋다 크게 날라간다 제가 포즈가 날라가서 스파이크 대척 안 되는게야? 육개는 이걸로 2패가 되는데 나도 공격으로 가면 되지 깨버려! 나 여기서 수비하고 여기가 좀 힘든데 괜찮아 나도 공격하면 되지 수비하고 나도 간 거야 다시 지면 되거든요 이거는 수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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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3-2 1-1 그럼 한번 더 볼까요? 나도 좀 센 것 같은데 지금 좀 센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오오 트리플을 먹어? 트리플을? 어? 수혁자하고 공오폰 껴어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자! 호랑이 기운이 난다 이야 뭐지 이런거는 이거 안되죠 수혁자가 나눠져 있었어? 어이구어이구어 왜 때리면 안되지 싸워 싸워 공양하실 수혁자 적절치 실력 오죄 저게 잘 됐다 여기 왔어요 요기는 이미 나름 수비로 수비를 수비를 요긴 파수라이네 꼭! 공허포이크가 이렇게 느리지만 아 또 여기로 오네 난 다시 가 빼 빼 빼 자 이렇게 빼 빼 공허포이크가 계속 나가요? 1, 2, 3, 4, 5, 5, 6, 8, 9, 10 2, 3, 4, 5, 6, 7, 10 2, 4, 5, 6, 7, 10 2, 5, 6, 7, 10 1, 2, 3, 4, 5, 6, 8 2, 3, 4, 5, 7, 8 2, 3, 4, 5, 6, 7, 8 3, 4, 5, 7, 8 10 I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I'm going to go back here I'm going to save this like this I can live like this I can fight this I can fight this It's no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back Let's go back We've got time for long Let's go back here Let's go back here There are so many Let's go back here Here's the other Let's go back here Let's go back here We've got time here We've got time here 이 친구예요 이거 여기 그냥 미련 없거든요 이제 날아가도 상관없는데 날아가지 않네요 여기에서 시간 끌어주면은 저야 뭐 뭐 여기서 다시 연결제 깨어주고 이거 연결제 날라가는 게 더 아프죠 야아 저게 다운도 다 퍼먹은 거 이거 뭐 다운 다 퍼먹은 거 필요할까요? 깨해주고 다운 다 퍼먹었는데 뭐 뭐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많아도 뭐 올라가 이것도 깨버려 가자 이제 트리플 멀티를 먹어볼까요? 이제 트리플 멀티를 먹어볼까요? 이게 트리플 멀티다 난 배터리 이게 바로 배터리의 색상 스플드 방문입니다 퍼라우 퍼러우 감사합니다 광리 입고관드 사비 빼빼 tras 그냥 자리만 비우면은 빙집 가버리면 되죠? 여기 먹었겠지 뭐 여기 여기 먹었겠지 뭐 여기 어? 안달만 공업폭기가 쎄거든요 생각보다 공업폭기 쎄요 안달만 다 찾고 너무 잘려졌다 괜찮아 이제 공업폭기 질렸어 해볼까 여기는 제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야 이건 좀 셀트인데 캐리어 야 점겨봐 나 배터리를 괜히 진게 아니라고 진거야 자 최강함대 모선도 나왔어 이야 모선도 나왔어 이야 모선도 나왔어 아아 오오 용담했다 하자 안 보이니? 안보이징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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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액